한 주간의 복지계 소식을 장애인신문과 함께 만나봅니다. 장애인신문 1488호 첫 번째 기사에는 보건복지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질병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 돌봄 청년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일상 돌봄 서비스는 소득에 따른 이용 제한을 두지 않고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이 차등 부과되는 구조입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일상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계획을 마련한 상태이고 전국 단위 공모를 통해 37개 시공구를 사업수행적으로 선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선정지역들은 이달부터 사업을 시작하고 복지부는 더 많은 국민들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추가 사업지역을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도가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도내 장애인 자립생활체험홈들에 대한 편의시설을 점검했는데요. 점검 결과 경기도는 체험홈 87개 소들 중 미비사항 4건을 하반기에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점검 결과에 따라 해당 주택에 대해 신속하게 편의시설을 정비하고 올해 신규 주택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도 유의할 것을 각 시군에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경기도는 편의시설 설치 기준에 관한 내용을 올해 사업 내용과 지침에 반영해 주택시설을 보완한다는 계획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국내 최초 장애인 직업 합창단인 골프존 파스텔 합창단이 창단 5주년을 기념해 첫 번째 디지털 앨범을 발매했습니다. 이번 앨범에는 장애에 대한 편견에 맞서 꿈을 향해 나아가는 합창단의 굳은 포부를 담은 곡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합창단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타이틀곡 난 할 수 있어 뮤직비디오를 함께 만나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 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